진해성의 놀라운 순자산, 대중을 경악하게 하다. 트로트계에서 빛나는 스타로 자리 잡은 진해성. 그의 이름이 떠오르면 음악적 재능으로 가득한 무대 위에서의 그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진해성의 또 다른 성공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바로 그의 순자산과 부동산 투자에 얽힌 이야기다. 최근 그의 재산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면서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진해성의 순자산과 그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진해성의 음악적 성공 그리고 그 뒤의 재산 진해성은 트로트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중 한 명이다. 그의 음악적 역량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은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음악 활동을 통해 진해성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 왔으며 이는 그의 순자산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렇다면 진해성의 현재 순자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업계 전문가들은 그의 순자산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음반 판매나 음원 스트리밍 수익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진해성은 공연, 콘서트, 광고 계약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통해 그의 재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다양한 수익원의 구성 진해성의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음반과 음원 판매다. 그의 대표곡들은 음원 차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음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트로트 음악은 특유의 매력을 바탕으로 한 번 인기를 얻으면 오랜 기간 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둘째로는 공연과 콘서트 수익이다. 트로트 콘서트는 많은 팬들이 참석하며 티켓 판매 수익이 상당히 높다. 진해성의 경우 공연당 수익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로트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그의 공연 요청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그의 행사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재 그의 행사 수수료는 최대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그가 가진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수치다. 셋째는 광고 계약 및 예능 출연 수익이다. 진해성은 다양한 광고에 출연하며 그의 긍정적 이미지 덕분에 고액의 광고 계약을 따냈다. 광고 계약은 그의 자산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또한 진해성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며 그로 인해 얻는 출연료 역시 그의 재정적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음반과 음원 수익의 지속성 진해성의 음악 활동은 그의 수익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여러 앨범을 발매하며 꾸준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음반 판매와 음원 스트리밍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 또한 그의 곡들은 tv 프로그램,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사용되며 이를 통한 저작권 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 트로트 음악은 특히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 장르다. 따라서 진해성의 곡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며 매월 상당한 음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그의 순자산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 활동이 지속될수록 음원 수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과 콘서트, 팬들의 사랑이 만드는 수익 진해성의 또 다른 주요 수익원은 바로 공연과 콘서트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콘서트와 팬미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트로트 콘서트는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참석하여 높은 티켓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진해성의 경우 한 공연당 수익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수익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그의 공연 요청이 급증했고 이는 그의 행사비와 공연 수익이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행사 수수료가 현재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그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앞으로 그의 인기가 계속 상승한다면 그의 행사 수수료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광고 계약 진해성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 그의 밝고 유쾌한 성격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이는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의 출연료도 함께 증가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출연료는 회차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진해성은 주요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상당한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고 계약을 통해 얻는 수익도 진해성의 재산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가 광고하는 제품은 주로 중장년층을 겨냥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그의 팬층과 광고 타깃층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 계약은 그의 자산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소 중 하나다. 부동산 투자 진해성의 또 다른 성공 비결 진해성의 재산 증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부동산 투자다. 그는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며 자산을 증식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의 부동산 자산 가치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해성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는 서울 강남과 한강변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재산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진해성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수십억 원에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 활동으로만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연예계 활동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그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연예계 활동 외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성공 전략 진해성은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며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진행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진행해 큰 수익을 얻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의 부동산 가치는 폭등했다. 이는 그의 순자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진해성은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더욱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그의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의 재산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그는 서울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에서의 투자를 이어가며 자산을 더욱 증식시키고 있다. 마무리 대중을 경악해하는 진해성의 재정 비밀 결국 진해성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통해 그의 재산을 크게 증식시켜왔다. 그의 음악적 성공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부동산 투자와 광고 예능 출연 등의 다양한 재정적 성공은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다. 진해성의 현재 순자산은 수십억 원에 이르며 이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현명한 투자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재산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놀라운 재정 비밀은 그저 트로트 스타로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해온 그가 어떻게 금융적 안정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